문화재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공예품인 보물제 1767호 부여왕흥사지 출토사리기를 국보제 327호로 승격했습니다. 부여왕흥사지 사리기는 2007년 백제 왕실사찰인 왕흥사토의 목탑지에서 발굴된 유물로 577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리기입니다. 문화재청은 왕흥사지 사리기가 명확한 제장연대를 지닌 희소성과 함께 예술적 가치를 갖춰 국보지정에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구미대둔사 3장보살도, 김천직지사 괴불도, 고창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 좌상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보물제 2022호로 지정된 구미대둔사 3장보살도는 1740년대에 조성돼 영산회상도의 제석도, 현황도, 아미타불도와 함께 대둔사에 봉환된 불화 가운데 유일하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보물제 2026호가 된 김천직지사 괴불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19세기 괴불 가운데 시기가 가장 빠르고 규모도 제일 큽니다.